가수 영탁 기부팬 모임 산타클로스는 유니세프 스쿨포 아시아는 후원에 참여, 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30일 전했다. 영탁의 해외 프로모션 지역으로도 친숙한 아시아 여러 나라, 어린이들에게 학교 설립, 교육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을 전한 것이다. 산타클로스의 기부금은 아시아 6개국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꿈과 희망을 전달됐다. 유니세프는 스쿨포 아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어린이가 중단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학용품,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수 영탁님의 팬모임 산타클로스가 함께해 큰 힘이 되었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타클로스 회원들은 우리의 마음이 아티스트 영탁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누군가에게는 자립의 희망을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된다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하다면서, 2024년 갑진년이 영탁의 노래, 갑처럼 갑진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탁은 설득집 KBS 1 열린 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월 17일에서 18일 캐스포 더미에서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앵콜 공연을 연다.